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분이 오시나요? 아 지금 오셔서 조금... 설명해드릴 게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? 이분들이요? 네네네 왜냐면 저도... 이분들은 딱히 계획... 저희 배탱 생방송 아닙니다 아... 그러면... 여러분 배탱 생방송 말고 다른 계획이 없으실 거예요 너무 불쌍합니다 네 I just kidding 저랑 같이 있을 거고 너무 좋죠 그러면 저도 이제 연결해서 전화 연결? 네 시간이 되면 좋아요 영통 연결? 생방송 국물 국물 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사탄? 사탄이 뭐야? 아 세이튼 세이튼 아 사탄이 뭐 없어요 베블 네? 여기는 주문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사탄이... 안다니씨 보고 세이튼이라고 한 겁니다 이분들이 왜요?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는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당연하거든요 이분들이 당연히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는데 그걸 질문을 하니까 음... 질문이 신뢰다 아 진짜요? 질문이 휴밀리에이션이다 아... 아니요 저도... 도매스크 왜냐면 저도 혼자 있어서 그래서 아 안다니씨도 혼자 시니까 그래서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다고 죄송해요 자 그렇죠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 농담이에요 농담 키링 키링 응 우리 다 여기서 다 모든 거 키링 키링 그렇죠 그렇죠 눈물이 난다 와우 와우 Just kidding 네 정련되세요 미얀마일리지 정립 아시죠? 네 여태는 미얀마일리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얼마 정도 사야되요? 오늘 보니까 미얀마일리지 한 한 삼일치 정도 정립하셨거든요 아 그래요? 실수를 세 번 하셨어요 세 번 정도 큰 실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였었죠? 크리스마스 뭐 할 거냐고 계획을 물어본 거 오케이 두 번째는 두 번째 저 팩 해주신 거 응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 뭐 있죠 여러분 마지막 멘트 제가 제가 여러분 좋은 아 좋은 연 좋은 해라고 해야되는 욕했기 때문에 세 번 정도 실수 미얀마일리지 인생을 이렇게 실수하면 더 경험이죠 그렇죠 이제 배울 수 있는 경험 음 세 번 정도 실수하시니까 세 번 정도 더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 정도 미얀마일리지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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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거를 보여줄 거예요 네 저는 뮤직비디오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저 제가 컨셉이랑 그런 거 다 직접 지금 으음 만들고 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가요? 직비디오 아직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요 유튜브에 올라오면 1억뷰 1억뷰 그거는 목표 동물력 배역 쓰셨고 동물력 배역 쓰셨고 주문했습니다 오 동물력 얼마죠? 네 동물력 동물력 How much is that? 음 3 무료 무료 무료로 4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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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트예요? 그 옛날에 SBS의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요 야인시대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뭐라고 그러지? 어 갱 그 분이 한 겁니다 아 그래요? 코리안 갱스터 음 근데 요즘 자이언티 새로 나오는 노래 되게 좋은데요? 음 5월 우리 집에 맨날 홀로 있어 지 아버지는 택시 졸업 어디냐고 놓쳐보며 항상 내 말 대교 옷 다 입으셨어 우리 나면 널 사랑해 나 널 사랑해 나 널 사랑해 세금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나 지금 기다리던 우리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나의 날 나의 날 나의 날 혹시 들으셨어요? 5월 본 적요? 응 5월의 밤 기억에 응 처음 만난 밤 기자 안녕하세요 정례 그러니까 네 약간 겨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아이들 새로운 크러쉬 앨범 저런 앨범 들으셨어요? Midnight to Sunrise 이거에 나오는 거 거기에서 또 자이언치한 노래도 있군요 Dean, DeFair Level 한번 들어보세요 잘자 잘자나? 애플 뮤직으로 하시니까 또 역시 영어로 돼있지 멜론은 방에서도 있어요 멜론은 방에서도 있어요 그래요? 응 오 저 요새 디제잉 배우려고 도전해요 이거요? 응 아주 설레니까 그러면 뭐 한번 보여주실 때가 어느 건가요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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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뭐 아В câ에 나 아닌가요? 모눈 고민한다! 고민한다! 곰조련사 눈을 쉽게 찾아올래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돼요 아니요 이거 크고 있잖아요 손으로 더 웨이브 오오 아 카메라에서 실제로 보다 더 좋은데요 아 실제로 보다 하나도 아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로보트 로보트 같다 로보트가 있더라구요 웨이브로 했는데 로보트 같다 펌핑 같은 거 족발 춤이라고 하신 분이 또 이게 마지막 나오잖아 오늘? 아니요 이제 시작해 3번 더 해야 돼요 너무 높고 좀 힘이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까요? 네 돌이자 이렇게 찍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셀카도 한번 셀카도 사랑해 셀카 찍을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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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이 근데 조명이 여기가 좋아서 이쪽 거가 아아 조명 때문에 너희들 왜 뛰어하냐 아 여기 나오고 저 얼굴 되게 빨개졌어 오케이 오케이 저 많이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또 오세요 또 만나요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좋은 새해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좋은 해 좋은 해 좋은 해 Good Year Strong Powe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좋은 해 보내세요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